3. 전쟁과 회사 5. 인사 5. 인사 9. 인사 5. 인사 5. 인사 선배, 저희는 신격수지 마시고 팀 전체를 지휘하는 데 전념해 주세요. 여러분,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조심히 움직일게요. 상대, 화제히 주의해주세요 조심히 움직일게요 상대, 화제히 주의해주세요 상대, 화제히 주의해주세요 상대, 화제히 주의해주세요 상대, 화제히 주의해주세요 유죽으로 불안해 상대, 화제히 주의하여 상대, 화제히 구성 상대, 이건 어떠세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상대, 온도는 안전 적게요 열심히 할게요! 선배, 지금 뜨거울지도 몰라요 선배, 괜찮으세요? 다행이다 다행이다